대구와 경북 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거나 우박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날 최고기온은 대구 16도를 비롯해 13도에서 19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과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 내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주의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